자 그러면 뉴스3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3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 뭐 물가 미국이 아주 큰일 났던 건요. 뚫렸어 뚫렸어. 7.9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사실 7.8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몇 달째 그러잖아요. 몇 달째 7.7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니 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원래 미국 물가라는 게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가 2%. 그것도 사실은 물가가 안 올라서 올려서 목표치가 2%였어요. 코로나 전에는. 맞아요. 물가. 물가 왜 이렇게 안 오르니. 그게 발목 잡는다고. 그래서 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7%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의회 충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우리 FOMC 때 빅스텝이 없거든. 0.25만 올릴 거야. 왜? 우크라이나하고 오미크론 뭐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나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미 국채금리가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 상한가라고 그랬는데 2%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2% 뚫었어요? 2% 위로 올라가. 1.8 같다 1.7 같다. 1.7 몇까지 갔었죠. 그런데 2% 넘어가 버리는 그런 채권 급등 장세가 연출됐어요. 채권 시장 또 난리 났겠네요. 그러면. 그건 뭐 채권 농치 사람들은 죽는 거지 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9% 상승했다. 이게 1982년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고요. 블룸버그 통신과 다우존스 등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7.8%보다 0.1%포인트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12월에 7.0 지난 1월에 7.5 계속 높아지죠. 3개월 연속 7%를 해요. 차트를 보시면 저게 우리 종목 차트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전 프로 종목 차트가 저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저도 저게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왜냐하면 1982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82년이 중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이런 불붙은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건 역시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고용 회복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과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고 가계 주택 비용 부담도 집값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뭐가 늘습니까? 모기지와 렌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 유가도 물가 상승 압력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다음에 국제 유가가 어제 그제는 조금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금 빠졌더라고요. 102달러 이런 데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국제 유가가 그래도 100불 넘어간 게 지난달 24일날 러시아 침공 이후부터란 말이에요. 이걸 안 반영된 거예요. 이 CPI에. 그렇죠. 2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3월에 따른 그게 없으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니까 이제 FOMC의 빅스텝을 안 한다는 얘기가 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롬 파울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3월 FMC에서 별일은 없을 거예요. 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7.8% 예상치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CPI는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은 우리보다 더 데이터를 빨리 보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컨센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3월 FOMC에서 지난 2일 날 의회 청문회에서 연방금리의 목표 범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FOMC에서는 이제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용어를 잘 쓰고 싶지는 않은데 3차 오일 쇼크 공포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가장 안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요즘에 굉장히 조금 스켑티컬한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내는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수 조치로 하루 500만 배럴 이상의 공급이 주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정말 제어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으면 4월 CPI 상승률이 9.7%까지 갈 수도 있다. 9.7%? 미국이? 왜냐하면 이게 9.7%이 물론 200달러 안 가리라고 봐요. 그런데 200달러 저스틴 케이스 간다. 그러면 4월 9.7%라는 건데 이게 우리 출연자들도 다 그랬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어쨌든 내려면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상승률은? 그렇지. 내려면 가는 폭이 중요한 거지 피크는 쳤습니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국제 유가가 100불, 150불, 200불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가가 좀 잡히고 있어요. 어제 그제. 그래도 어쨌든 국제 유가가 장중에 130달러까지 빠졌던 게 130달러까지 올랐던 게 100불 언저리까지 빠져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큰 변동성 구간 안에 들어왔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라는 게 별로 진전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FOMC를 주목해야 되고 0.25%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제롬 파울 의장의 코멘트는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자 물가, 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유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일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주유소 갈 때잖아요. 와.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랜저 부차가 얼마? 그러니까 이제 딱 10만 원 넣으면 한 9만 5천 원쯤에 딱 끊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 한 60kg 남고 이럴 때 가면. 이제 10만 원 신용카드를 해두면 아. 60kg 남으면 가요? 뭐 한 5, 60kg 남으면 가요. 아. 나는 무조건 불 들어오면 가는데. 그럼 차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제가요? 아니면 형님? 아니, 내가. 불 들어오면 가면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하여튼 10만 원 넣으면 이제는 좀 더 달라는 식으로 약간 주유기가 저한테 좀 아쉽다는 표정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아, 10 넘어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가. 네, 이제는. 아,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유가가 한 1,800, 1,900원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규발료랑. 자기는 또 거리가 좀 되잖아. 맞다 갔다. 출퇴근 거리가. 뭐 짧진 않죠. 짧진 않은 거죠. 나는 사실 뭐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큰 부담은 한 달에 두 번 채 못 넣는 것 같더라고. 특히 요즘엔 뭐 코로나 때문에 놀러를 안 가니까. 그렇습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고유가 시대에 집이랑 직장에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그게 뭐 여의도로 이사올까 싶어. 그 시간도 아까워.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금인 양말이라고 하죠. 금인 양말이라고 하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새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좀 내놨군요. 네. 골드만삭스가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경제정책이 곧 정부가 구성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인 통화정책과. 덜 매파적인 통화정책. 덜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정책 덜한다는 거죠. 지금 금리 계속 올랐잖아요. 이런 추세가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완전 비둘기적인 건 아니고 덜 매파적인. 덜 매파적인. 그리고 점진적으로 덜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뭔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어떻게 보면 양대축이 재정 통화잖아요. 통화정책은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재난지원금이 풀고 있는 거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풀 거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부채탐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갑자기 세금을 그렇다고 증세를 확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자구채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적자구채라도 해야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재정건설선이 이렇게 선진국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풀었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재정은 상대적으로 덜 팽창적이다. 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거만 하면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통화정책 부분에서 조금은 덜 매파적인.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재정정책을 약간 보수적인 정당에서 집권했을 때 항상 재정정책은 보수적인 기조로 전환되는 게 여지껏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골든방사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GDP의 2.6%를 지원하면서도 전적으로 적자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닌 지출을 줄이는 방향. 이게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출 조정을 한다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덜 확장적인 재정정책 속에서 한국은행의 정책은 조금은 덜 긴축적인 전환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민간기업을 위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두드러진 어떻게 보면 차별점인데. 공급망 회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메모리 칩, 파운드리, 재생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차, 6G를... 벌써 6G 나온다? 안 돼요. 6G를 비롯한 신기술과 해운조선업을 지원하는 것이 윤 당선자의 공약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정책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도 여러 가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줄로 요약을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민간 부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면 규제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주요 초점은 임금 구조의 유연성.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최저임금하고 52시간 이런 거 나오죠. 주로 고임금 근로자와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 이거 후보 시절부터 얘기가 좀 됐고 그리고 일부분은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법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거죠. 현재 의회 총 의석의 60%를 이제 야당이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입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진보정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2024년 총선까지 입법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행정부에서 실행되는 단기적인 에너지, 주택, 외교 정책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군요. 협치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은 거죠? 2년, 2010, 2024년? 2024년 4월 10일, 1년 남은 거죠. 2년 남았죠. 그래서 단기 정책 의제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행정부의 권한 하에 있는 분야의 초점이니까 입법부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런 분야가 어디냐. 한국의 에너지 전략의 재설정, 이게 원전. 주택시장 규제 완화 진전. 이거 뭐 당연히 민간 쪽의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어제 건설주가 많이 오르더군요. 대형건설, 현대건설 또 뭡니까? 대리인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급변하는 한반도 환경에 따른 한국의 외교정책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의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투자도 만약에 우선순위를 두려면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건축에는 GS건설이 가장 강자입니다. 지금 건설사별로 약간 좀 달하는 거가 있고. 어제 저희 건설 나왔나? 아니, 그냥 알고만 계세요. GS건설이 재건축 쪽에 좀 강하고요. 그리고 저 삼부토거, 아니, 아니. 그리고. 그거 사악까지 쳤던데, 어제. 삼부토거니? 네. 아, 삼부토거니 근데 아셔야 되는 건 과거 한때 막 엄청 비쌌다가 2천 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 거는 그 떨어진 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적었다. 오케이. 나는 대형 건설사가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공약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총생산과 소비자 물가 전망치도 수정을 했는데 GDP 전망을 2.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하고 유가 상승 이런 거죠. 거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0.6%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려면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범한다는 거예요. 성장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높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보는 새로운 정부의 화두는 뭐냐. 규제는 완화할 거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조금 더 덜 확장적이고 통화정책은 덜 긴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덜 매파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덜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할 걸로 예상을 한다는 그런 견해를 내놨고요.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총재 새로 임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며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의회에 나가서 인사청문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 내정부터 최종 임명까지 보통 23일에서 24일 정도가 걸린대요. 내정하고 임명까지?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가야 되고 의회 가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이번 달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타트하면 며칠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야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누가 되느냐. 그게 이제 지금 금융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거든요.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히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이? 네.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데 이제 이걸 왜 미리 지명을 했으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공백이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새로 당선된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지명을 하고 절차를 밟는 게 부담을 좀 더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차기 정부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랑 호흡을 맞춰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기다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지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업계 학계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인사들을 쭉 여기 이제 신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김소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학부에. 거시경제학자인데 윤 당선인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도 한국은행 총재 후보 물망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한국은행 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청와대로 가서 경제정책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어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의 화두를 이분이 이제 입안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현재 당연직 금통위원. 이제 금통위원은 한국은행 총재하고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승헌 현 한국은행 부총재 그리고 윤면식 전 한은 부총재 장병화 전 부총재 이런 분들이 내부에서 함합형에 오르고 있고 현재 서연기원 금통위원과 임지원 금통위원 역시 어쨌든 한국은행 출신은 아니지만 금통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내부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다. 요거 좀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서 차현진 국장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니 한국은행도 맨 이제 뭐 부총재까지 한 분들 또 한 명 더 올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파격적으로. 그래도 그 사이에 부총재 보도 있고 부총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이제 딱 맞춰갖고 이렇게 기수별로 이렇게 한 건 이제는 저는 올드하다고 봅니다. 차현진 국장님들은 기분이 좋을래인지 어쩔 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돌발은 돌발입니다. 네. 우리 1프로TV에. 마음만 알아주세요. 네. 차현진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는 신현성 BIS 즉 국제결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하고 이창용. 이분이 이제 전정부 전전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이죠. 이창용 IMF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국장 이런 분들. 그리고 저희 방송에도 한두 번 나오셨는데 패드에서 근무를 하셨던 김진을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되든 간에 빨리 내정이 돼서 그 공백을 빨리 좀 메우시고 좋은 통화 정책을 구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는 외부에서 될 가능성도 많지 않겠냐. 왜냐하면 퐁당퐁당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내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우리는 사실 부총리다 또 정책실장이다 이런 분들을 주목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지금도 우리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두 번 올리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좋은 분을 인선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댓글창에서는 우리 김 프로님이 강력한 후보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하실 거예요? 아니,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왜요? 한국은행 총재가 방송 진행하고 말 좀 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해야 해요? 이게 얼마나 정통한 경제적 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경륜 있으시면서. 아유, 말도 안 되는.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분장이 만나러 갈 시간이죠. 광고도 보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